양복 사이드로 된 밑단은 좀 줄이기 위해서 처부자들은 줄이기가 힘들 거예요. 간단히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크게 없어요. 다 손으로 떠줘야 되잖아요. 손으로 다 떠났네요. 기계로 받은 게 맞춤이라 손으로 떴어요. 나중에 할 때도 거기서 손을 떠줘야 되겠죠? 그럴 때 좀 시간이 걸리고 있죠. 다 손으로 떴어요. 1인치 4분의 3 정도나 2인치 줄인다고 했죠? 줄이는 만큼 표시를 합니다. 6인치 반 정도? 너무 많이 줄이는 옷이 또 바란스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줄인다고 했는데 1인치 4분의 3 줄이면 되겠습니다. 2인치 4분의 3 잘 될때요.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일직선으로 돼야 됩니다. 여기하고 여기. 그래서 앞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대로 대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는 2인치 4분의 3이지만 여기는 2인치 8분의 1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정상입니다. 그랬을때. 기장 잘라내야 되니까요. 2인치 시접. 시접을 2인치 주는 거에요. 원단이 없으면 1인치 반만 줘도 되구요. 약간 지금 이쪽이가. 내려왔죠잉. 여자 옷은 많이 내려와야 되구요. 남자 옷은 4인치에서 사업에서 한번 열리면 됩니다. 보면은 이렇게 보면 똑같죠. 이렇게 해보면은. 돌아가는 곡선이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더 휘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에요. 그래서 2장을 한번에 자르기가 힘들면은. 재단가격이 크지만은. 2장을 한번에 잘라도. 잘 안 잘립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1장씩. 두꺼우니까. 밑갓이 가기 전까지. 그래서 1장씩. 두꺼우니까. 밑갓이 가기 전까지. 다 잘라줄거에요. 이걸 밑갓이라고 합니다. 밑갓이. 이 안쪽에 있는 곳에. 밑갓이 가기 전까지만. 딱 잘라줬어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적애야 돼요. 나중에. 이렇게 뒤집을 때, 뒤집었을 때, 합봉할 때, 합봉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박아져서 곡선이 안 나오죠, 지금. 이거 좀 따주는 거예요, 살짝. 초보자들은 저처럼 하다가 안을 것까지 깔려 버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숙발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곡선을 맞춰서 미리서 잘라줘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밑가시하고 앞판하고 같이 베냈을 때, 폭풍했을 때 꼭 같이 곡선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앞에 곡선이. 안 그러면은 아무리 잘 밟는다고 봐봐도 하나님이 봐도 이 곡선이 안 떨어져요. 그러면 절대 주의하지 마셔야 돼요. 아따. 지금 밑단이 떠졌잖아요. 지금 한 번씩 떠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뒤집어 가지고 칼로. 초보자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나가 쭉 밖에까지 잘려 버리는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없는 Muschrome gear Empire Ettto. natively. Because of the they would have to choose. accountable. They would have to wait for the evidence system everybody. They are glad that I'm not with. Ladies and let's keep seeing where they're at for a moment . 이렇게 똑같이 위에 치우고 아래 치우고 똑같이 복사를 딱 만들어주고 나중에 박으면서 여기서 이렇게 시접대로만 박어도 동그랗게 나오겠죠 이게 포인트 하나입니다 뒷팔을 기장을 잘라야 되겠죠 뒷팔 기장을 잘릴테는 이렇게 해서 잘라야 돼요 사이즈를 맞춰가지고 똑같이 놓고 지금 여기는 꺾임선에 걸려있고 이쪽은 꺾임선 위에 걸려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지어볼게요 어디가 잘못되서 그런건지 주먹이 끄다고 이렇게 18분의 상입니다 똑같아요 여기가 지금 그래서 그런거 같아요 이렇게 무시하구요 여기 끝하고 끝하고 이렇게 이렇게 직선으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색깔 이렇게 똑같이 이제 밑단을 꺾겠습니다 이제 밑단을 꺾겠습니다 이제 밑단을 꺾겠습니다 지금 2인치가 꺾이면은 밟히기는 밟히는데 이렇게 안 붙여놨네요 약간 잘라버리겠습니다 잘라버리고 나서 제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여기도 버리지잖아요 이렇게 미싱으로 한번 박아가지고 와서 심지어 붙여서 꺾을거에요 이렇게 박아왔구요 여기도 위에 주머니가 주머니가 고정이 안 돼가지고 눈은 기어 나올 수 있잖아요 위로 올라올 수 있잖아요 미리서 한번 이렇게 딱 붙여줍니다 땡기게 붙이면 안 되겠죠 여기가 2인치니까 지금 심지를 붙일 때에 붙이면서 심지를 한 가운데에다 붙여줘야 됩니다 2인치 가운데에다가 지금 여기 보면 앞판에 심지가 다 붙어있잖아요 예 접착심지가 이제 꺾어야 되겠죠 2인치로 이정도에서 표시해놨죠 에이지 같이 잡고 자연스럽게 이런데 시퍼만 빼둬야 되겠죠 이런데 시퍼만 빼둬야 되겠죠 그치 됐으면은 여기다 움직이지 마라구 나중에 옷을 입었을때 빠져나오지 마라구 붙여놓는거에요 뒤집어지지 마라구 이렇게 하면 딱 표시가 나잖아요 표시가 나면은 8분의 5정도가 났던거 있잖아요 이게 활동량이에요 나중에 박았을때 그리고 이제 반대편 이런만 알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거 이런만 알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는거에요 옷을 고칠 때는 옷을 고칠 때는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겠죠 약간 올려가지고 위에 붙어있는거에요 이거 정이싱이라 그래 정이싱 옷을 고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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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판을 안쪽에다 놓고 뒤판이 위로 올라와서 그래서 뒤판이 약간 크야만이 안보이고 있잖아 뒤판이 위로 올라와서 뒤판이 위로 올라와서, 뒤판이 위로 올라와서, 뒤판이 위로 올려줍니다 뒤판이 위로 이렇게 됐다는 게, 뒤판이 위로 올라와서 Wست가내야 됩니다 아직 부상에 위로 lider을 사용하는건가 아니라 뒤판이 위로 막다가 위로 가봅니다 여기도 박아서 같이 이렇게 맞물리는거에요 넘어갈뜩에 이건 안으로 들어가있죠 이렇게 이런식이 되는거죠 이렇게 이렇게 된거죠 그시는 사진이지만 지금 찍을게요 이따 나오고 미칠까 카카오톡카치하게 돌아가니서 체면 천천히 조각하게 자, 고맙다고 해도 나중에 가잉지로는 고추인장만 넣어 이렇게 위로 밀어주면서 위로 밀어주면서 이 판을 당겨줍니다. 위로 밀어주면 위로 밀어주면 닦아줄게요. 1번, 이건 잘 닦아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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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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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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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